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검파크입니다. 필리핀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박보검입니다. 제가 처음으로 필리핀 팬 여러분들을 만나 뵈러 갑니다. 그래서인지 첫 만나면 굉장히 떨리고 기대가 되는데요. 여러분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우리는 2019년 4월 27일 좋은 날 필리핀 몰 오브 에이셔에서 만나요. 그럼 우린 see you soon. May your everyday be a good day. Q. 발ieg 출력 출시 문 한Sub 오 우